논리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휴가 사용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커서를 2, 3에다 갖다 놓으시고 총 휴가 일수에서 이 1셀에 입력된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일수가 8일 이상이면 2상이면 휴가 독촉, 그렇지 않다면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뺀 일수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총 휴가 일수가 있는 이 1셀을 클릭하는데 이 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셀을 참조합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마이너스, D3에 있는 사용 일수를 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사용을 뺀 일수를 구할 수 있는데 8 이상이면 휴가 독촉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 그 다음 if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그거나 같습니까? 8 보다. 그러면 저희는 휴가 독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8 보다 작은 데이터들 중에서 4일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로지컬 테스트에 있는 조건을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if를 클릭하신 다음 컨트롤 V 그 값이 8 대신에 4로 수정하시고요. 4보다 크거나 같다면 휴가 권장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합니다. 조건식은 앞에서 작성하셨던 if의 조건식을 복사해서 오시면 이렇게 if 또 다시 if 주의하실 건 항상 if를 추가하실 때는 세 번째 칸에 놓고 작성을 하십니다.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시 표 2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격증 시험 결과라고 되어 있고요. 1차, 2차, 3차 점수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알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볼까요? 조건이 여러 개인데 여러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요. 1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심표 2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3차 점수가 그거나 같다 80 이라고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세 과목 다 80점이 안되면 폴스가 나올 거고요. 1차부터 3차까지 그 중에 하나라도 80점이 이상이면 추류값이 표시가 됩니다. 추류이면 우리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5알 함수 앞에다가 if 만약에요. 그 다음 if에 함수 삽입 가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건에 따른 true와 false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표 3에서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둘 중에 하나가 80 이상이면서 외국어는 90점 이상이면 회에 근무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and와 or 둘 다 사용할 건데요. 일단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입니까? 라고요. or 함수부터 작성할까요? or 입력하시고요. 근무 점수가 그거나 같습니까? 80 또는 출근 점수가 그거나 같습니까? 80 이라고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둘 중에 근무나 출근 중에 하나라도 80점이 넘은 점수가 있다면 출후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오는데 전부 다 출후가 나왔네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외국어 점수가 90 이상입니까? 라고 또 조건을 줄 겁니다. 등호 다음에 and라는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맨 끝에 가셔서 하나를 추가하는데 외국어 점수가 있는 위치 클릭이 안되시면 아래쪽에서 클릭해서 올라가셔도 돼요. D15셀의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90점보다 90이라고 입력하고 end에 대한 괄호를 닫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는 수식을 복사했을 때 외국어 점수가 90점이 넘은 데이터만 출후가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는 다 출후였으니까 이제 if 함수를 통해서 출후에 대해서는 음 우린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에 가서 함수를 if 쪽에 놓고 함수 삽입해 오셔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출후값에다가 해외 근무 그렇지 않다면 국내 근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식에 end와 or 함수를 모두 사용한 조건을 통해서 작성해 보셨고 출후와 폴스에 해당한 아 근데 오타가 있었네요. 국내인데 넷자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사 보겠습니다.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량이 전체 총 판매량의 중앙값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중앙값에 해당한 값부터 뭐할까요? 메디안함수 이용해서요. m리 dian 총 판매액에 있는 데이터 우리 j15부터 j24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총 판매액의 중앙값에 해당한 데이터는 모든 셀에 동일하게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복사해 보시면 전체 다 제가 수식을 좀 잘못 복사하면서 아래까지 수식을 k23까지만 복사하시면 전부 다 총 판매액이 돼서 158만 6천 5백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오른쪽에 입력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엔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판매량의 데이터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150보다 신표 두 번째 제이 15셀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중앙 값보다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가로를 맨 끝으로 가는 거에 좀 오류가 있었네요. 맨 끝에다가 그거나 같다 맨 끝에 메디안 암소 맨 뒤에다가 가로 닫고 엔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만 추류가 표시가 되고요. 조건에 하나만 만족하거나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라는 결과가 표시됩니다. 우리는 추류하는 결과가 있는 부분에만 효자 상품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if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 조건식이 좀 복잡했지만 조건식을 잘 작성해 놓으셨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리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예제에 표 1번부터 표 4까지 살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실습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리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순위가 1이면 대상 2면 금상 2면 금상 3이면 은상 4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시된 함수를 이용하셔서 랭크.eq 라고 선택하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넘버 순위는 바로 왼쪽의 점수가 두 번째 리퍼런스는 본인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순위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차순 0 또는 생략하시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다시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동상까지 나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추주는 인덱스 넘버가 숫자인데 순위를 구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값이 1이면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2면 금상 3이면 은상 4면 장려상 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동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금상 은상 동상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1등부터 4등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오류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요 오류가 있는 부분은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if 에러라고 입력합니다. if 에러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가셔서 값은 구해놨고요. 그 값에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두번째 칸에 공백 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value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다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서 번호의 왼쪽에 첫 문자를 이용해서 학과 코드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지원학과를 표시하는데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한글자부터 추출할까요? left 함수 입력하시고 원서 번호의 심표 한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왼쪽에 한글자가 추출이 됐고요. 그 왼쪽에 한글자를 가지고 아래쪽에 학과 코드는 수평으로 작성된 데이터의 첫번째 행에서 찾고 두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hlookup을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hlookup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학과 코드표 에 가서 학과 코드표 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서 학과 코드를 찾고 두번째 행에서 학과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지원학과를 표시할 수 있는데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등호 다음에 if 많은 5개 5개 제품은 재생산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째로 많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함수를 통해서 d1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지함수 입력하신 다음 판매 총액에서 판매 총액의 전체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5번째 큰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 총액에서 5번째 큰값을 구했고요 그 값이 그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재생산 그렇지 않다면 생산 중단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요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끝에다 놓으셔도 되고 앞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누가 나의 판매 총액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왼쪽 데이터 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재생산 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산을 중단 하겠습니다 라고 추루와 폴스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라지함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의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재생산 그렇지 않다면 생산 중단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4의 점수 점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사람은 최저 점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K17셀에 컷을 갖다 놓고요 최대값은 맥스입니다 맥스 총점이 총점의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총점을 선택하되 총점의 가장 큰 값은 모든 셀에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최대값을 구했고 모든 셀에 188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188하고 같다면 최고 점수 그렇지 않다면 다시 최저 점수를 구하셔서 비교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만약에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같습니까 맨 끝에 맥스 뒤에다가 같습니까 나의 총점이 188과 같습니까 라고 J17을 선택하고요 만약에 같다면 저는 최고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맥스에 대한 수식을 조건을 쓰셨던 부분을 컨트롤 c 눌러서 일단 복사를 합니다 맥스를 통해서 영역 안에 최고 높은 점수를 구한 값이 J17과 같습니까 그러면 최고 점수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다시 if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 if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최대값 대신에 최소값을 함수로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민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최저값과 같다면 최저 점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다음표 열고 닫고 합니다 맥스 대신에 민으로만 수정하시고 그 다음 최저 점수와 같다면 최저 점수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와 같은 데이터만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에서 주문일에 입력된 데이터에 요일 번호를 이용하여 주문요일 영역에다가 월하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문일에 해당한 주문일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한 다음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월하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3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날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요일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위크데이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W 입력하시면 두 번째 위크데이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시리얼 넘버는 날짜가 있는 형식 B30을 선택하고 신표 리턴 타입 인데요 단 요일 계산시에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그러면 월요일이 1인 경우는 두 번째 2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요일에 해당한 데이터가 5라고 나오면 월 하 수 목 금 금요일에 해당하니까 5라고 구해졌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이 월요일 2가 화 3수 목 금 토 1 1 2 3 4 5 6 7까지 월하수목 금토 1 를 숫자로 표시해 준 결과입니다 화면에 월하 월하 수목 이렇게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sw 입력하시면 스위치 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찾을 수 있고요 더블클릭 하시고 이 함수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시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 될 식 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평가될 식은 위크대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값이 1이라면 우리는 리절트 에다가 결과에다가 월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2라며 화라고 표시하겠습니다 3이라면 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4라면 목 5는 금 6은 토 7은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 2 3 4 5 6 7을 월하 수목 금토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5가 있었기 때문에 금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 4 5 6 7 8 4 1 2 3 4 5 6 7에 해당한 데이터가 월하수목 금토 1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6에서 4온 본 후에 왼쪽에 첫 번째 문자를 일단 추출을 하고요 J30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left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L-E-F-T 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트를 물어보는데 우리 4온 코드에 가서 몇 글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4온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구해졌고요 이 한 글자가 첫 번째 문자가 P이면 생산부라고 표시할 거고요 B이면 영업부라고 표시할 거고요 E라면 갈리부라고 부서명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요 IF 함수가 아니라 IF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식을 더블 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IF 입력하시면 맨 아래쪽에 IFS 찾을 수 있고요 IFS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시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될 수 있는 값 또는 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값이 우리는 P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겠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P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결과에다가 이 값이 추르라면 생산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다시 두 번째 로지컬 테스트도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과 P까지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B P 대신에 만약에 B라면 영문 B로 수정하시고요 그렇다면 B라면 영업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세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와서 컨트롤 B 해서 P 대신에 세 번째 2라면 영어 2이다면 탭키 둘러서 다음 칸에 오셔서요 저희는 관리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왼쪽에 한 글자 추출한 값이 P였을 때 생산부 B였을 때 영업부 E였을 때 관리부라고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스위치하고요 IFS는 버전업이 되면서 추가된 함수고 시험 범위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 라고 안쪽에 필요한 인수가 어떤 인수가 들어가는지 좀 확인하시고 몇 번 반복하셔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습하고 나서요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